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품바 품바가 나가는데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박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품바 나갑니다 날 좀 도서 날 좀 도서 동지 석 달 꽃 본듯이 날 좀 도서 아리라리랑 스스리랑 바다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성두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지마 이대물보인 맘감뿐 아리라리랑 스스리랑 바다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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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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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